고라데이 마을 지리적인 특성도 그렇고 낯선 분들을 거리를 둔다든지 폐쇄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였죠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회심찬 저의 드리븐 실패 오산 시장님 죄송합니다 두 개신다 두 개신다 일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진짜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벌써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발생을 시키려면 우리가 지식기라는 작업을 해줘요 뒤집기요? 이거는 뒤집기를 하고 물을 주거나 그런 충격에 의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에서 나온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다 나와요 거짓말처럼 아니 얘네가 무슨 뭐 누가 이렇게 밖에서 충격을 줘야지 이렇게 자란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얘네들이랑 저랑 좀 공통점이 있네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기완아 너 이제 개편 때 지료진면에서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충격요법 주잖아요 그럼 막 정신 바짝 납니다 그냥 맨측에 질이 달라져 퀄리티가 근데 그거는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오산 시장님 죄송합니다 평소에 잘 안하면 되는 얘기인데 80% 80% 몇 개 그건 아니고 굳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있는 겁니까? 개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다 채우면 한 6만 5천 개 정도 들어가요 6만 5천 개? 그러면 이 하나에서 버섯이 몇 개 정도가 한 30개 정도 못 따요 6만 5천 곱하기 30이면 19만 20만이네 자막 나갑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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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는 일부분이잖아요 버섯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오 그렇게 따뜻해요? 네 따뜻합니다 여기 밑에서 포자가 나와요 여기서 어디서요? 여기 밑에 이게 게열이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포자가 나오는데 그 여기서 한 1억 5천만 개 정도 나와요 1억 5천만 개 포자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포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보인다 여기 날라다니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보는 사람들은 보인다 보인다 보이지? 그리고 전국에서 딱 틀면 그게 없어 보이지 종자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조직배양이라는 걸 해요 아 예 무슨 용어들이 다 조직배양 어디 무슨 실험실이나 뭐 그러니까 성함이? 김기환 김기환님이죠 김기환님의 조직을 띄어가지고 김기환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배지에다가 버섯 조직을 묵은 상태로 이제 이식을 해가면 거기서 이제 균빨이 나옵니다 균빨 균빨 균빨이 팍 터져요 품종의 고위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조직배양을 합니다 재밌다 재밌죠? 저희가 좀 그래도 맛을 좀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죠 따서 드셔도 돼요 여기서요? 먼저 드셔보세요 그 맛이 다를 겁니다 일반 시진에서 드시는 거하고 향이 굉장히 사랑나죠 향이 이기네요 이게 양이 좀 부족한데 저쪽에 더 많이 쌓여있죠 여기 여기 저는 그냥 말고 저 기름장에 참기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거 해드리죠 뭐 그럼 저희 가서 일단 한 번 더 드시고 갈게요 저 가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려주는 건 처음이야 오랜만에 한 번 이거 한번 해보네 장인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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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 드세요 아까 사장님이 대한민국 가족은 사람은 전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다? 다 가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저희 가족인가요? 저희 가족인가요? 저희 가족인가요? 출가했어 누구야? 지금 큰애 출가했고 아 큰애 출가하셨군 참 어저께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건 뭐 오늘 조금만 전화가 와서 애임 생겼다고 아이고 미팅해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죠 이 정도 이 정도 참 내가 여지껏 여기 강원도에 살면서 이렇게 미남을 오늘 처음 봤어 그렇죠 기가 막힌 눈을 또 그렇게 듣게 더 멋있네 아 당연하죠 하하하하 야 저 눈 저때 눈 안 깝습니다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피디님 아니 결국에 남는 게 뭔데 뭐 재배를 할 때 약을 좀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섯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칠한 게 어둑축축해가지고 벌레가 잘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농작물들은 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음 음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어 인체에 해가 없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구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생물로다가 이제 벌레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아 자동으로 아 곰팡이로 이제 그 알이라든가 유충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런 걸 그런 생각을 하셨지? 동초화체 균형을 정식시켜가지고 거기다 뿌려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병증해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일단 향이 너무 좋아 강원도에서 왜 버섯을 꼽을 때 1표고 어 2등이 3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가운데에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1번이 표고 식감이 고기랑 비슷해요 산에 은하는 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고기 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자연이 만들어 준 것이지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까 그 배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키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장님께서 지난 35년간 그렇게 연구 끝에 내 고생 끝에 쌓아온 이런 기술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거든요 와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시집으로 가서 하셔야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결혼은 저기 수원에서 했는데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그때만 해도 90년대잖아요 직장 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버섯 재배를 하면 안 될까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이 갓난아이 그냥 갓난아이 6개월 돼서 이사를 와서 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지금 29년 됐어요 어떻게 좀 지금 이 생활은 만족하세요? 사모님은? 만족하지요 해야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좀 망설임이 있으신 거 같은데 네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그 그 지금 기촌 귀농하신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빨리 들어왔다는 게 자부심 가져요 자 어쨌든 뭐 부부께서 같이 또 얼떨께로 동반 출연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더 재미없으니까 두 분의 어떤 애정 테스트 과연 TV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지 자 두 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네 고라데이 마을은 네모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어 오 오 오 오 박수 박수 오 너무 귀엽다. 뭐 이딴 얘기나 해야지. 제 귀가 아직 밝아요. 안녕하세요. 올라오면 될까요? 네네네. 진짜 맛있다. 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 이것만 먹고 갈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사랑빵입니까? 고라데이 마을에? 고라데이 마을이 아니라 동네 사랑빵. 그냥. 웃음소리가 호탕하고 너무 좋네. 누가 제일 여기서 연장자세요? 우리 형님. 누님이? 그 다음에 넘버원. 넘버원 두. 그 다음에 넘버원 쓰리. 제. 제. 형님이? 제일 최고. 형님이었나 봐? 형님이지. 저는 다 형님이에요. 나 칠땡이요. 칠땡이면 뭐 한창에 형님이죠.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뭐 촬영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 그래 뭐 나중에 나이 들면 뭐 시촌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왔다가 그냥 실패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요한씨가 이제 처음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형님이요 인사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형님 형님 그러면 우리 형님은 또 여기 토백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나도 여보 이제 한 10년 됐는데 위암하고 방광암하고 두 가지를 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맵고 짭고 이런 걸 못 먹으니까 따로 음식을 따로 끓여서 따로 끓여서 이렇게 주고 밥을 먹겠다고 우리 누님들이 아 그게 내가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뒤 또 이렇게 결려다 보니까 병이 이렇게 완치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전하는 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 나으셨어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소통이 없죠 교류가 없고 그렇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눈만 깜빡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요즘에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바른 안 바른 그냥 그거 봐요 진짜 그 외에 이리로 와요 아우리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안 돼? 편한 거 어디서 편하게 이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식단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애지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은 어떤 사람이 오셨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노인회장 사모님 생각 아 다 여기 이쪽이 마을에 이 틀이 잣듯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느 지역이나 가면 두 글자 턷새 턷새가 어느 지역이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긴 턷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형님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가 얘기해야 아 그건 그러네 그건 그러네 아 형님은 그러니까 누님은 토백이시니까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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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뭐 토백이가 뭐 맞네 토백이가 좋 거지 이 동네가 그러니까 순수한 동네 때 묻지 않은 동네가 맞네요 그렇죠? 그렇고요 오늘은요 이거 끝나면요 고등어 감자 넣고 고등어 찜해가지고 밥 주려고 앉혀놨어요 먹는 게 이현석이네 그냥 여기는 뭐 돌아가면서 주부 한 번씩 해서 모여 한번 모여서 먹고 만두에서 모여 한번 모여서 먹고 그냥 뭐 1년 365일이 거의 명절이네 명절 잔치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같이 넣어 먹고 두부를 하면요 냉면 그릇에다가 커다란 두부 한 번을 딱 다 그냥 줘 각자 그럼 밥도 안 줘요 그거 양념 해가지고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찍어가지고 첫 만났지만 말 편히 해요 좋은 게 좋고 좋은 거니까요 속 더 넣고 이야기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또 오겠어요 기한 씨 나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걸 들어오면서 봤어요 어떤 거? 저 앞에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아 여기요? 네 근데 마리아 상이 보통 가정집에 저렇게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 봤어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성모님을 이렇게 모셔놓으면 마음 일단 마음이 참 편안하고 든든하고 성모님이 지켜주니까 물론 당연히 천주교인이고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좀 차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뭔가 사연이 크죠 사연이 이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성모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보아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갈 때 어디 이제 예출이면 집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인사라도 하고 가고 인사라도 하고 가고 든든하잖아요 그냥 하다보니까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강아지라도 지저대고 그러면 훨씬 낫잖아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47인가 그런데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집을 산 거 안양에다가 그랬는데 이 양반이 천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뭐 그럴까? 무슨 얘기 하시다가 사연이 길어 대충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처음 집을 사는데 그때 돈으로 1,600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전세를 800만 원 살던 서울에서 그거를 500을 갖고 내려오다 공중전환에다가 내끌고 왔어 우리 시어머니하고 아주머니 모셨는데 내가 그랬어 이 세상에 성모님이 어딨고 예수님 어딨냐고 다 필요 없다고 막 그래갖고 한 3년 정도를 애들도 못 가겠어요 성당에 왜? 이거 먹던 거니? 남한테 재 안 지고 살면은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미리네 성지 가서 밤에 가서 양팔 묵쥐 기도를 하는데 네가 뭐 잘났냐고 그런 음성도 들리고 예수님 사업 뭐 했냐고 그러게 반장이 서울서 반장이 너씨 아씨 밥먹이 맵시다 그러면 얼른 가서 숨어 안 가려고 아 우리 누님이 이렇게 나쁜 짓은 내가 다 한 건데 그건 모르는 거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죄 안 지면은 잘 사는 건 줄 알은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이 울고 해결하고 다시 또 와갔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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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토박이 분들 말고 우리 두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지에 계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네 고라데이 마을은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살을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말로는 여기다 뼈를 묻는다 뼈를 묻는다 이러고 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생각해야죠 음 저는 고향이라는 데에 대한 도시에서 봤지만 그런 추억이 없어요 이런 정겨운 추억은 아우 근데 왜 그런 추억이 없으세요?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아아 아 아 처음부터 이런 파리도 있는 게 이게 이런 게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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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여름에 만나면 진짜 한겨울 너무 시원해요 이게 1급수래요 1급수 여기서 시작되는 물이 섬강으로 흘러가서 예 그 발원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지금 벌써 진작이 막 북적북적 되고 바글바글 했을 텐데 네 저희만 즐겨가지고 좀 괜히 죄송스럽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놀라긴 이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나는 지금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극찬을 했던 그 한 곳 네 거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 마지막 한 곳 네 아 그래요? 네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가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자 관이 형님 여기입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극찬했던 네 이 고라데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아 심벌 랜드마크 상징이죠 고라데이 마을 체험관 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와있는 곳이 거기인데 네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어우 누군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뭐 처음 뵙겠지만 네 뭐 파워가 장리를 하네요 그죠 복장이며 외모며 뭔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라데이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이곳 고라데이 마을에 촌장입니다 아 촌장님 참 요즘 사회에서 촌장님 참 뭔가 그 가수 시인과 총장 이후로는 제가 지금 처음 뵙게 된거에요 예예 정말 출력 안된다면 네 시험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걸? 네 진짜 본인 시험이세요? 원래는 안되는데 오늘 맛 특별히 봐주겠습니다 오 오 느낌 되게 좋아요 아 모기물인데 모기물인데 긁어도 되나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총장님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총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10년 보통 그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도 뭐 5년이고 네 국회의원 임기도 그렇게까지는 안되는데 뭐 마을에서 저한테 그런 직책을 제가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제가 이제 힘이 닿을 때까지 하시라고 하는 그런 엄명을 받아서 하다보니 하다보니 뭐 한 해 한 해 이렇게 좀 쌓여가지고 벌써 10년이 됐어요 원래부터 사시던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 같은데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태생이 이제 충청도인데 예 이곳 같은 횡성 지역에서 유스호스텔의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예 그러면서 이제 귀촌을 해서 좀 제2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강원도가 대부분 물 좋고 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이 막 넘쳐나고 범죄가 없다고 그러고요 턱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을 느끼게 아 정말 그렇다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테마 마을에 그 탑 오버 탑이라고 그렇죠 그 위 총장님이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저희 마을은 물론이고 횡성, 강원도 전국의 체험 마을을 제가 좀 좀 돌보고 뭔가 좀 힘을 보태야 되고 또 그 마을들을 위해서 뭔가 대변인 역할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탑 오버 탑 그거는 사실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뿌듯하시겠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저한테 참 와 닿는데요 뭐가 뿌듯하냐면 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남들은 또 이곳에 와서 힐링하고 싶어 하고 네 또 계속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인데 저는 여기 늘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 세 가지가 딱 어울려 있어서 저는 정말 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오오오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오오 그래 행복 지수가 진짜 엄청 높으시구나 그렇죠 네 별 다섯 개에서 몇 개입니까? 다섯 개 중에서 여섯 개죠 아 하하하하 그 뭐 계속 좋다 뿌듯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또 우리 형님의 정말 개인적인 정말 인간적인 어떤 지금 힘든 점 어려운 부분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듣고 싶거든요 제가 올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아 형님이요?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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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좀 사실 힘든 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마을에서 저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에 의해서 다른 거 생각할 여과 없이 그냥 내 일에 충실하고 있어서 그냥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지수 별 5개가 아니라 별 6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힘든 건 없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집사람은 좀 힘들어하죠. 사모님 어디 계세요? 누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으세요? 촌장님 멋있어요. 건물 기본이고 이게 촌장님 다시 오고 싶어요. 그리고 고라데이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고라데이만 오면 저 찍으러 오세요. 언제든지 전 열려 있으니까. 아니야? 하하하하 제가 바라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삶이 꽉 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갈수록 점점 더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즐겁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참 그리고 있는 롤모델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존경합니다. 골아데이 아멘데이 고라데이 먹어보세요. 하고 있는 이거 너무 웃겨. 아멘